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그바운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버그바운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주위의 분들도 지금 버그바운티로 몇 활동들을 하시면서 좀 짭짤한 수입들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현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버그바운티를 참여하고 계신 뭐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키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해커원이나 해커크라우드를 이용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부쩍 관심을 또 가진 이유들은 역시나 정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 관심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 트렌드 쪽으로 보시면은 이 버그바운티에 대해서 트렌드를 보시면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는 올라가지 않지만은 이 정도 상승이면 상당히 큰 거죠. 저희들이 만약 주식으로 치면은 점점점점 굳등주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측들도 상당히 큰 예측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 버그바운티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버그바운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의킹이 어떻게 보면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이의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회사, 고객사, 고객사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근데 버그바운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하고 이제 안목적인 그런 계약들을 맺고 거기에서 취약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포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고 그 다음에 해킹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좀 많아졌다는 것이죠. 특히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국내는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지금 현재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디북스 그 다음 삼성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 중심으로 버그바운티 연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에 예리저리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지만은 좀 여건상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그바운티를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첫번째는 이제 트위터죠. 뭐든지 이제 트위터에서는 어떤 정보 수집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버그바운티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뭐 버그바운티 있고 버그바운티 팁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태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그바운티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정말로 숫자가 많아요. 근데 요 숫자들이 최근에 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빠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특정 여러 자랑을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그 버그바운티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그 다음에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탑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SSRF라는 취약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용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팁들도 계속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들이 계속 공유가 많이 되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새로 버그바운티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접근성이 쉬워지겠죠. 그리고 같이 참여를 하려고 이제 여러 그룹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포상들도 받으면서 공유를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버그바운티만을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월급이면 월급 이상의 어떤 수입들을 얻는 분들은 또 일부겠죠. 일부이긴 일부이지만은 분명히 그 시장들은 많이 커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회장이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 또한 그만큼 경쟁들이 많이 심해질 거다라는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꾸준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것을 보통 보면 이제 웹패킹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웹패킹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같은 걸 이제 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쪽도 참고할 만 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com이라는 사이트에 버그바운티라이트업이라고 별도로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버그바운티를 하고 난 뒤에 자신의 그런 히스토리를 블록으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자신이 이런 것도 버그바운티를 찾아 가지고 신고를 했고 또 얼마 정도의 돈을 또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떤 취약점을 했는지 그런 타임라인도 굉장히 잘 써져 있는 그런 라이터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큰 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에는 그 버그바운티를 하면서 했던 그런 팁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킹 공부를 하실 때 그런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커원 우리가 제일 그 버그바운티로 유명한 사이트는 바로 해커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양한 그 버그바운티 프로그램들이 있는 사이트들이 리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리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이제 여기서 버그바운티에 관한 포상들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히스토리가 남습니다. 누가 많은 버그바운티를 받았는가도 이제 랭킹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후기들을 올립니다. 아주 자세한 후기들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그 관련된 그런 패턴들 여기 보면 이제 SQL 인젝션의 그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에는 이런 패턴 우회기법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죠. 뭐 해커원, 해커원 그 다음에 SQL이면 SQLI SQL인젝션, SQL인젝션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해커원 리포트에서 이렇게 SQL인젝션 나온 것들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잖아요. 이런 리포트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후기를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 자기가 포상을 받았는데 그 뒤에 보통 올리거든요. 배치가 되고 난 뒤에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버그 크라우드죠. 여기도 뭐 유명한 사이트인데 아직은 이제 그 앞에 했던 해커원보다는 그렇게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해커원의 쪽에서 이제 버그 바운티 하고 있는 그 사이트들의 리스트들이에요. 리스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은 보통 이제 해커원 쪽에서 그런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여기에 대상으로 이제 버그 바운틱을 하게 되는 건데 어 연습을 하실 때 연습도 할 겸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격기법들은 금방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해커원 쪽에서 나오는 그러한 후기들을 보시면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해보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매일매일 그 취약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한 시간들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만큼 포상이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고 또 어느 정도 시간 되시고 또 자신의 그 경험들을 한번 여기에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